안녕하십니까 이번 3월 중간모의고사 해설강의를 맡고 있는 세법의 임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벌써 3월달도 다 지나가고 4월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보게 되면 되게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달라질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는 마시고 지금 시점에서 점수가 많이 나온다거나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점수가 나온다거나 이런 기대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점수가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내가 많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다져져 가면서 나중에 7월, 8월, 9월 정도 가야 여러분들 실력이 시험 볼 수 있는 실력에 어느 정도 상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 자체가 마라톤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마라톤은 우리가 처음부터 전력직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자신을 낮춰서 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평가할 필요도 없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까지 잘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잘해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재산세까지만 해서 총 8문제를 지금 출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3월 말까지 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되도록이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설된 내용까지 해서 반영을 해서 점수를 맞춘다기보다는 새로 개정된 내용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까지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체크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문제를 풀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몰라서 틀렸다? 그럼 정리하시면 돼요 문제는 알고 있는데 틀렸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를 꼭 체크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사람이라는 게 어떤 자신만의 어떤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잘못된 패턴으로 가게 되면 그게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장까지 그 잘못된 패턴이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걸 빨리 고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된 어떤 습관, 패턴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빨리 고치는 연습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지방세기본법상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제 첫 기간이 10년이래요 저는 항상 문제를 풀 때 뭐부터 보는 거냐면 결론부터 보고 앞에 가서 원인을 찾을 거예요 한국말의 어순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모든 결론은 맨 뒤에 나옵니다 우리 말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결론을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앞에서 부연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을 뒤에 내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마지막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문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문제 자체를 풀 때도 결론을 앞에 주는 게 아니라 결론을 항상 대부분은 뒤에 줍니다 그래서 뒤에를 먼저 보고 나면 앞에서 내가 찾아야 될 것들이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면 이 스타일대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1번은 지금 제척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제척기간은 5년, 7년, 10년짜리가 있죠 그때 사기나 부정은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입니다 그러면 사기나 부정이나 무신고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보니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대요 그럼 무신고니까 몇 년짜리가 돼야 돼요? 7년짜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뭐가 원인이면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무신고도 몇 년으로 가느냐 하면 10년으로 갑니다 그래서 10년짜리가 두 가지가 있죠 사기나 부정일 때도 10년 무신고 중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이때도 10년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 문장을 줬느냐 하면 원래는 상속과고 증여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부담부 증여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취득세도 증여로 봐서 10년짜리로 인정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 두 번째 보니까 새로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앞에 쭉 가보니까 시효가 뭐가 됐대요? 중단됐대요 아 소멸시효 문제구나 그러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징수권을 행사했을 때죠 고지, 복촉, 최고, 청구, 압류가 되겠죠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라는 것을 청구를 하게 되면 즉 징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고지네요 고지니까 중단 사유가 맞고 중단이 됐으면 새로 시작하는 거죠 자 2번도 맞고 3번에 보니까 우선한데요 어디에? 취득세에 뭐는? 저당권은 아 저당권하고 취득세하고 다툼이네요 그러면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처럼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저당권하고 날짜를 다퉴야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취득세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누가 빨라요? 저당권이 빠르네요 그러면 저당권은 취득세 우선한다가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성립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언제? 7월 1일 근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성립한대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죠 주민세하고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과세 기준일이 딱 두 개 있어요 6월 1일짜리가 있고 7월 1일짜리가 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는 다 6월 1일 유일하게 주민세만 7월 1일로 가죠 정리하시고 5번에 봤더니 확정을 물어봤네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결정이랍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할 때 확정되는 세금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보죠 취득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올해 취득세 과세 표준이 대폭 개편이 됐었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금액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 취득당 시가액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가는 경우 그다음에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실제 지출이 있는 취득은 전부 다 사실상 취득가격 지출이 없는 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가죠 그리고 시가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가는 거고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보죠 1번 봤더니 시가인정액으로 간대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8억 원에 취득을 했답니다 8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그게 누구랑 거래한 거예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대요 아 특수관계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시가인정액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가인정액보다 낮게 취득을 했네요 그러면 뭘로 가야 되느냐 시가의 5%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사실상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시가인정액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죠 그래서 보니까 두 개의 차이가 얼마예요 2억인데 이게 시가의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요 시가의 5% 이상이면 되죠 근데 3억 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시가가 10억이니까 10억이 5%면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 넘었죠 요건 충족했네요 요건 충족했으니까 그때는 실거래가를 부인하고 뭘로 가느냐 시가로 간다 1번은 맞죠 자 2번을 봤더니 문장이 중간에 한 번 끊겼습니다 끊기면 끊어놓고 문장을 보셔야 돼요 뭘로 간대요 시가인정액으로 간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상속이 나왔네요 자 상속은 유일하게 뭘로 가요 그냥 시가표준액으로 가죠 2번이 틀렸죠 그죠 자 그래서 원래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가는데 무상 중에서 유일하게 뭐에 한해서는 상속에 한해서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가인정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무슨 금액을 사용한다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3번에 봤더니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건설자금이자입니다 자 건설자금이자가 취득가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법인일 때는 포함되지만 개인일 때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니까 누구래요 법인이 아닌 자래요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할부나 연부이자 및 연체료 중계보수는 취득자가 법인일 때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만 취득자가 법인이 아니라면 포함되지 않는다 맞고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봤더니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간대요 뭐였을 때? 지목변경이었을 때 자 우리 지목변경이었을 때 과세표준은 뭘로 가느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갑니다 지목변경도 지출 있는 취득이니까 당연히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야죠 다만 그 취득가격을 뭐할 수 없다면 확인할 수 없다면 그때는 무슨 금액으로 가느냐 하면 시가표준액으로 가는데 그때 시가표준액은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뺀 금액으로 가야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지목에서 B지목으로 지목을 변경을 했다 근데 A지목 공시지가가 예를 들어서 시가표준액이 4억이고 B지목의 공시지가가 5억이었다 그러면은 1억이 증가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 낼 때 A지목에서 B지목으로 지목 변경할 때 들어간 비용이 6천만 원이 들어갔다면 이 6천만 원을 증가한 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2%를 해서 12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시가표준액 차이인 1억에 2%를 계산을 해서 200만 원의 세금을 내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무슨 금액으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때는 시가표준액 차이로 갑니다 그때 시가표준액 차이는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잘 보시고 5번에 봤더니 시가인정액이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우리 시가인정액은 언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매매나 감정이나 경매나 공매한 사실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간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득일 전 6개월, 취득일 후 3개월입니다 3개월, 6개월이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 정확히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옳게 묶인 것은? 자,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들께서 표준세율에서 기준세율을 뺀 세율 이걸 외웠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못 외웠다 그래도 단순하게 정리하시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느냐 표준세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취득을 했고 취득을 했고 등기까지 해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준세율이라는 말은 취득에 대한 세율을 말하죠 그러니까 일단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죠 그래서 등기가 된다면 두 번째는 거기서 취득을 뺄지 안 뺄지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 취득세 문제는 첫 번째 등기가 되는 경우입니까? 안 되는 경우입니까? 등기가 되는 경우라면 표준세율을 적용하십시오 등기가 안 되는 경우라면 기준세율을 적용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등기가 되는 경우 중에서 기준세율을 뺄지 말지를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가야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1번 보죠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을 했으면 이전등기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얘는 일단 무슨 세율? 표준세율 2번에 봤더니 이전입니다 이전이면 건축의 일종이니까 당연히 등기부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무슨 세율? 표준세율 변경등기를 하셔야 되니까 3번에 보니까 개수가 나왔습니다 개수가 나왔으니까 뭘 봐야 돼요? 세율 문제를 물어봤으면 면적이 증가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뒤에 봤더니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답니다 등기부에 적을 내용이 없죠? 왜? 일단 소유권이 바뀐 게 아니니까 값교에 적을 내용 없습니다 두 번째 권리가 아니니까 을구에도 적을 내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으니까 표제부에도 적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등기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만 내면 되니까 기준세율이네요 그 다음에 ㄹ번에 봤더니 지목변격으로 인해서 가액만 증가했답니다 땅값 늘었다고 해서 등기에 할 내용이 없죠 땅값은 토지가액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도 기준세율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D급번하고 니을번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버려야 되겠네요 D급번하고 니을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면 답은 1번밖에 없죠 참고로 재산분할은 내 거 가져왔다 남의 거 가져왔다 내 거 가져온 거죠 이혼했을 때 내 재산 되찾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취득이 아니니까 기준세율 빼라 그 다음에 이전을 했습니다 건물을 옮겼다는 이야기죠 옮겼는데 초과 부분이 없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분이 없고 내 것만 옮겼으니까 내 걸 옮긴 거죠 그러니까 기준세율을 빼야죠 아시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굳이 외우지를 않더라도 문제 푸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1번하고 2번은 이번 3월 말에 개정 또는 신설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죠 자 1번을 보니까 취득한 곳으로 본대요 누가? 사업시행자가 그래서 봤더니 채비지나 보류지입니다 그리고 자 쉼표가 있으니까 여기서 문장 한번 끊어주고 조합원이 취득한 곳으로 본대요 뭐는? 환지는 자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내용으로써 보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했을 때 환지 받은 토지는 당연히 누가 되찾아와요 원래 소유자가 되찾아오죠 그래서 원래 소유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 채비지나 보류지나요 원래 소유자에게 안 돌려주죠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죠 자 1번은 맞고 2번을 봤더니 역시 쉼표에서 한번 끊어놓고 보니까 앞에는 원시취득이랍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뭐냐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네요 자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인데 건물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도시개발법이면 환지 방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환지라고 나와 있죠 근데 환지 받을 때 입체 환지로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땅을 주고 돌려받을 때는 건물과 땅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원래 있던 부분이에요 없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없는 게 새로 생겼으니까 무슨 취득? 원시취득 그 다음에 토지는요 원래 있던 거죠 있던 거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취득 승계취득으로 봐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건물이니까 없던 게 새로 생겼다 지어서 받은 거다 그러니까 원시 그 다음에 토지는 원래 내 땅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취득? 승계취득으로 보시면 되고 3번에 보니까 이것도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취득한 것으로 본대요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이래 잔금이 나왔으니까 유상승계취득이 하죠 그래서 유상승계취득은 작년까지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원칙이었습니다 다만 국수공판장 즉 국가나 수입 등에 의해서 입증됐을 때만 사실상으로 갔는데 올해부터는 무조건 사실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다만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모할 수 없다면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죠 아시겠죠? 그리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로 가는 곳이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4번도 올해 신설된 내용인데 세율을 적용하래요 유상취득으로 봐서 그래서 앞에 봤더니 합병이나 분할입니다 여러분들 합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기업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이 합쳐지는 게 합병인데 실질적으로는 둘이 만나가지고 합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합병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합병은 전부 다 뭘로 보느냐면 유상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상취득이면 4%죠? 농지였을 때는 3%고요 주택일 때는 1%부터 3%까지 세율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언제까지? 60일? 60일 우리가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 60일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일 때는 3개월 상속일 때는 6개월 등기하고 싶을 때는 등기 접수하는 날까지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60일이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무슨 자가 나왔어요? 무상자가 나왔네요 무상자면 60일이 절대 나올 수가 없죠 아시겠죠? 무상은 몇 개월? 3개월로 갑니다 3개월로 가고 개월수로 가면 반드시 무슨 자가 따라 나와야 돼요? 달의 말일자가 따라 나와야죠 다만 그 경우가 상속일 때만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로 가요? 6개월로 가는 거고 그래서 작년까지는 무상취득도 60일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3개월로 개정이 됐으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무상 중에서 상속만 6개월로 가고 개월수로 갈 때는 무조건 언제부터? 달의 말일부터 이거 꼭 좀 확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죠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봤더니 부과하지 않는데요 뭐는? 묘지는 맞죠? 자 묘지 꼭 주의하셔야 돼요 묘지는 취득세에서만 과세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서는 무조건 비과세 만약에 이 문제 자체가 취득세 문제였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었을 거예요 근데 등록면허세 문장이니까 맞는 이야기죠 자 2번 보죠 자 2번 보죠 납세지로 한대요 어디를 등록관청 소재지를 그래서 앞에 봤더니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답니다 자 우리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으면 취득세는 싸우지 마라 그래서 소재지 별로 안분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당신이 등기하러 가는 그곳에다가 내십시오 그래서 어디가 납세지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시험제에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앞에 보니까 신고는 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무엇을 했대요 납부를 했대요 유일하게 등록면허세서만 나오는 제도 신고의제 제도죠 그래서 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납부를 이해했으면 뭐한 것으로 본다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가산세는 부과된다 안된다? 안되죠 자 4번에 봤더니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래요 자 15가 나왔습니다 15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요 증여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상속이네요 틀렸네요 자 증여는 8.15 광복 복받았다 그래서 취득세로 낼 때는 2.8% 3.5% 또는 3.5%가 되지만 등록면허세로 낼 때는 1.5%만 내면 된다 그랬죠 상속이면 0.8%가 돼야 되고 꼭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섞어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우리 상속일 때는 38광땡 증여일 때는 8.15 광복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외웠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로 낼 때는 0.8% 1.5%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자 5번에 보니까 공부상 금액으로 간대요 그래서 봤더니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답니다 등록면허서상 금액으로 간대요 등록면허세는 신고하는 세금이니까 신고서의 금액을 적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금액이 등기부에 적힐 금액하고 달라지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등기부를 봅니다 그래서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르다 그때는 공부상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 자 6번 보죠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 문제에서 납세무자 문제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1번 보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대요 누구한테 상속인 각자에게 무조건 틀렸죠 각자는 어디에서 쓰는 표현? 취득세에서 그래서 앞에 봤더니 자 뭘 하지 아니하고 등기하지 아니하고 뭣도 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누가 주된 상속인이 납세무자가 되죠 주된 자 1번은 틀렸고 2번을 보니까 납세무자로 본대요 종중을 그래서 앞에 봤더니 개인 명의로 돼 있는데 사실상 종중재산이랍니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하고 사실상 소유자가 다르니까 당연히 누가 납세무자? 종중인 납세무자가 맞죠 그런데 뒤에 가서 무슨 단서가 붙었어요? 신고하지 않았대요 신고하지 않았으면 그때는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가 돼야죠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유자 그런데 이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뭐하지 않았다고 나오면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단서가 붙었다 그때는 누가 납세무자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다 자 3번에 보니까 납부할 의무가 없답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까 누가 받은 자는 그래서 앞에 보니까 국가 무상 나왔네요 자 국가 무상 나왔으니까 누가 납세무자? 매숙의학자 매숙의학자를 다른 말로 하면 받은 자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맨 뒤에부터 이렇게 문장을 보면서 가는지 아시겠죠 있다 본다 없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니까 문장 자체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4번을 보죠 여기서 문장을 한번 끊어놓고 납세무자로 본대요 누구를? 수탁자를 그래서 앞에 봤더니 신탁재산입니다 신탁재산이면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돼야죠 수탁자가 되려면 앞에 단서조항이 붙어야 돼요 뭐라고? 위탁자가 체납을 했고 그 체납된 것에 대해서 위탁자 재산을 체납 처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때 한해서만 수탁자가 물적 납세물을 지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신탁재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위탁자라고 하셔야죠 자 5번을 보니까 납부할 의무가 있답니다 누구한테? 사용자한테 자 우리 사용자가 납세무가 있으려면 무슨 단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게 신고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공부상 소유자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가 나오면 사용자가 납세무입니다 두 개 구분 잘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죠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한번 끊어놓고 보니까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답니다 표준 세율은 틀렸죠 표준 세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그리고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답니다 틀렸죠? 해당 연... 3년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만? 해당 연도에만 적용을 하죠 해당 연도에만 아시겠죠? 그래서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매년 내는 세금이다 보니까 가감조정한 세율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이 문장이 시험지에서 항상 나오죠 그래서 그 해에만 적용합니다 저희들이 수업을 할 때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게 당연하지만 가끔은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 수업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죠 그게 가감조정이에요 다만 오늘 수업을 일찍 끝냈다고 해서 다음 시간도 수업을 일찍 끝내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표준세율은 무조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거예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걸 말하죠 자 이번에 보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대요 70%를 우리 70%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은 토지 아니면 주택이죠 토지 아니면 건축물 죄송합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은 70 주택은 60이죠? 70 나왔으니까 물건부터 확인해야죠 토지 맞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 왜냐하면 시가 표준액에다가 곱해야 되니까 3번 보니까 세율 적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세율 적용 문제가 나오면 특히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 있죠 주택 같은 경우 세율 적용 문제가 나오면 합산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때는 꼭 이 단어만 확인하시면 되죠 토지 건물 가액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 단소 조항을 주면 무조건 뭐 한다고 단서가 붙어야 돼요? 합한다라고 단서가 붙어야죠 만약에 토지 건물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그때는요 주택별이라고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택 하나씩 하나씩 계산합니다 따로따로따로 두 번째는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합산한다고요 그게 소유자가 다르든 아니면 두 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합한다라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 단소 조항이 보였을 때는 무조건 합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단소 조항이 나오면 그런 말이 없다 그러면 그냥 주택별이라고 하셔야 되고 4번 보죠 토지하고 주택이래요 뭐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맞죠? 재산세부터 누진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토지하고 뭐에 한해서다? 주택에 한해서다 그래서 토지는 몇 단계? 3단계 주택은 몇 단계? 4단계죠 물론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제외합니다 분리과세 토지는 비례세가 적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을 한답니다 1000분의 40 나왔으니까 4%짜리죠 4%짜리는 사채성밖에 없죠 그래서 앞에 보니까 고구버락장이네요 맞죠? 고급 선박만 5%고 고급 주택은 사채성 아니에요 이해 되셨죠? 그래서 원래 사채성 재산이 별장, 골프장, 고구버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별장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채성 재산이 몇 개냐? 총 4개고 그 중에서 여기까지가 4%고 얘는 고급 주택은요 그냥 주택으로 봐서 4단계 누진세가 되죠 4단계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별장에 대한 내용은 삭제됐어요 그래서 사채성 재산을 외울 때 별골 오선주라고 외우신 분들은 그대로 별골 오선주로 외우세요 외우시면서 별장만 없애시면 돼요 그러시면 정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은 1번이겠죠 마지막 8번 문제를 보죠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 보니까 문장을 한번 끊어놓고 보죠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데요 뭐였는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었을 때 우리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보지 않으려면 단소주항에 하나 붙어야죠 뭘 받지 않고 그렇죠 허가받지 아니하고 이 단소주항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50% 이상이면 그때는 아예 건물이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토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느냐 토지는 아예 건물이 없는 것으로 봐서 나대지로 봐요 그래서 별도 합산이 아니라 종합합산이 되어야죠 별도 합산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일부는 상가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절반이 넘었대요 그러면 원래는 전부 주택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뭘 받지 않았느냐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아예 주택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주택이 아닌 게 되죠 그리고 허가받지 않고 주거면적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일부러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을 쓴 걸로 봐요 그래서 이 토지를 판단할 때는 아예 건물 자체가 없는 걸로 봐서 나대지로 취급을 해주죠 나대지로 취급을 해서 종합합산 토지가 되는 거예요 1번은 틀렸고 2번 보니까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답니다 이 단어가 나왔을 때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단어가 나오려면 첫 번째요 토지가 아니라 주택이어야죠 토지는 무조건 9월에 내는 거니까 주택이 7월과 9월 절반씩 냅니다 다만 그게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언제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소조항 3개를 잘 봐야 돼요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라고 문장이 나오면 첫 번째 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두 번째 2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세 번째 7월인지 9월인지 확인해라 빨리 걷고 싶다 늦게 걷고 싶다? 빨리 걷고 싶죠 그러니까 7월 달에 한꺼번에 징수하는 거예요 3번에 보니까 신청하래요 뭘? 물납을 물납 신청 물어봤죠?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항상 이 단어 꼭 주의하시고요 이 단어 빼고 읽어보세요 뭐라고 읽혀요? 납부기한까지라고 읽히죠 그러면 분할납부 10일 전이 들어가면 물납 확인할 수 있겠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당연히 얼마 초과했을 때 천만 원 초과했을 때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재산세를 부과한대요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 봤더니 공부상하고 사실상이 다르답니다 공부상하고 사실상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해야죠 우리가 공부상 현황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받지 않고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는데 사실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을 때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을 했을 때 근데 여기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상으로 가셔야죠 5번에 봤더니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한답니다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비과세죠 단 뭐일 때는? 유료일 때는 안 되죠 무료일 때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국가에게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주면 고맙다고 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지만 돈 받고 빌려주면 괘씸하다 그래서 세금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려면 무료가 돼야 되죠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번 3월 모의고사 중간고사를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할 건데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 이거 문제가 너무 어려워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셨어요? 지금 잘한다 못한다는 여러분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이 모의고사 점수가 100점이냐 0점이냐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점수는 10월달 여러분들 실제 시험 점수가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점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한다 못한다를 따질 필요 없이 이 문제에서 내가 몰랐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이 문제에서 내가 헷갈렸던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잘못했던 부분 잘 몰랐던 부분 헷갈렸던 부분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후회할 시간이 있으면 후회할 시간에 정리를 하세요 이미 지난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돌아오지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아셨나요? 반성을 하는 건 좋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자격 충분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난 할 수 있어 나 이렇게만 하면 10월달에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기말고사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ought The sh 감사합니다.